자 그 다음에 자기장입니다. 자기장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. 정전기를 공부하든 정자기를 공부하든 그러니까 이제 정전기를 공부하든 자기장을 공부하든 마찬가지인데요.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두 개를 반드시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. 자 유전율인데요. 유전율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의 값인데 단위는 파라데이 퍼 메다입니다. 자 이때 공기 혹은 진공 내 유전율이 입실론 제로거든요. 이 값은 실험치입니다. 실험치기 때문에 숫자가 딱 상수로 고정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. 그러면 8.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. 이 값이 뭐와 같은가 하면 36파일 곱하기 10의 구성분의 1과 같고요. 이 값이 36파일 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하고 같습니다. 자 그러면 비유전율입니다. 이 비차는 안일 비차가 아니고요. 비교할 때거든요. 그럼 뭐하고 비교하는 건가 하면 이때가 공기나 진공 내조 그죠? 그러면 공기나 진공일 때에 비하여 이 말이거든요. 그러면 기준이 당연히 뭐가 된다? 공기나 진공일 때는 당연히 1이 되겠죠. 그리고 이 값은 공기나 진공이 아니면 1보다 커지거든요. 이거는 정전계에서 중요하고요. 정전계에서는 투자율입니다. 전기는 흐르는 비율이고요. 자석은 뚫고 나가는 비율이거든요. 그래서 투자율인데 투자율은 뮤입니다. 뮤는 뮤0 곱하기 뮤S고요. 단위는 헬리퍼 메다가 됩니다. 자 그러면 이때 공기 진공 내 투자율은 뮤0의 값은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이거든요. 그러면 이 값이 뭐하고 같은가 하면 파이가 3.14니까 12.5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이고요. 이 값은 1.25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.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투자율은 유해에서는 마찬가지로 공기나 진공일 때 1이 되고요. 나머지 값은 다 1보다 크다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기 중에 투자율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4번이 답되겠죠. 이 부분은 입실론 제로입니다. 진공 중에 유전율이 된다는 것. 그리고 이 값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의 값이고요. 이 값은 4파이 미우 제로분의 1의 값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구분해 놓지 않으면 이걸 차라리 계산 문제로 물어보면 잘 안 틀려요. 잘 안 틀리는데 의외로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틀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인데 내가 그냥 이걸 외우고 있다, 알고 있다로 착각을 하고 넘어가면 굉장히 잘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.